반갑습니다. 메가스트리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생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강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자, 우리 이제 지구학1은 그동안 개념 강의 진행을 했고 기출 강의 그리고 이제 어메이징 실전 문제풀이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 6월 평가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부터 수능 때까지 각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실전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를 시즌 1, 2, 3, 4 총 4개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언팩트 어명대, 파이널, 임팩트 뭐 이런 뜻일까요? 자, 언팩트 자, 언팩트 모의고사 시즌 1 기출 변형 모의고사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될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언팩트 모의고사 시리즈는 총 4개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시즌 1이 기출 변형 모의고사로 총 3회분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주로 시즌 1 기출 변형 모의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선생님이 문제풀이하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는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 20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과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수능에서 나오는 20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서 정답을 찾아내서 내가 그 점수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에도 그냥 지구과학원에 대해서 장황하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평가원이 올해 수능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를 출제할 거냐. 그러면 그 평가원의 출제 경향에 맞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기출이 됐던 유형들은 평가원에서 기존에 이건 되게 중요하니까 난 이건 꼭 수능에 내고야 말겠어 라고 했던 내용들이 기존에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기출이 됐던 내용들은 기출됐던 내용들을 쭉 점검을 해보면 거의 비슷한 주제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형태나 자료의 구성만 조금 변형을 줬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기출을 보면 평가원이 사랑하는 개념들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계교제의 중요성이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래도 EBS 연계교제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평가원에서 참고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EBS 연계교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마다 한두 문제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만점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킬러나 중킬러급의 문제들에 대한 신유형 문제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준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시즌1에서는 그럼 평가원에서 나왔던 기출 유형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창조적으로 재해석되면 어떻게 출제가 될 건지 저희 연구소에서 기출 변형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시즌으로. 그리고 이게 총 3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즌2는 EBS 연계교제로 EBS 연계교제 있잖아요. EBS 연계교제는 EBS 수특이나 수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 자료 그리고 평가원에서 꼭 연계시킬 법한 자료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연계되는 거잖아. 창조적으로 재해석 재변형시켜가지고 EBS 연계교제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것도 이제 3회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즌으로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수능에서 꼭 나오는 킬러나 중킬러급의 어려운 주제들이나 아니면은 평가원이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리고 기존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개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 신유형을 대비하는 모의고사를 총 3회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연구소의 자체 출제팀하고 외부에서 또 문제를 주시는 출제팀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출제하신 문제들 중에 신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꼭 풀어봐야 될 것 같은 문제들 어떤 거냐 받아가지고 아주 고난도 신유형 문제로 시즌3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능 직전에 실제 수능 난이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실제 수능에 출제했던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유형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마이너 마지막 파이널 시즌4 여기까지 가면 이제 수능이 바로 직전에 오겠지.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총 4회로 진행을 해가지고 총 기출변형 3회 EBS 연계 3회 그리고 신유형 3회 그리고 파이널 평가원하고 똑같은 그런 유형의 모의고사 4회 해가지고 총 시즌1, 2, 3, 4, 4번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중에 이제 6월 평가원을 맞이해서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6월 평가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도 내가 기출에 나왔던 중요 개념들을 변형시킨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언제라도 상관없이 시즌1 기출변형 모의고사 신청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 기출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실전에 가까운 준비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 트렌드에 맞게요. 일단은 중요한 건 평가원 문제지만은 교육청 출제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평가원 출제진하고 겹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평가원이나 교육청에 나와있던 자료들 중에 그 자료가 중요한 거거든. 그 자료가 어떻게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될 건지를 저희 연구실에서 되게 심사숙고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익숙하지만, 익숙하지만 뭔가 새로운,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익숙하지만 뭔가 새롭게 얻어갈 게 있는 그런 변형 모의고사로 3회분을 여러분들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총 60문항이면 주제가 60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실전문제풀이, 어메이징 실전문제풀이 진행을 할 때 선생님은 주제별 문제풀을 진행하는데 지구학원에서 꼭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것 같은 주제를 뽑아보니 주제가 103개 정도 나와요. 그 103개 주제 중에 60개 주제가 이 기출변형 모의고사에 또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반 정도의 주제예요. 3회분 모의고사 작은 것 같지만 지구학원에 꼭 출제가 되는 60개 주제가 다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강의는 총 이제 모의고사 3회분 수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회당 한 60분 정도로 해가지고 총 3회 해설 강의, 3강으로 강의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의고사 3회분, 그리고 문항 분석지, 그리고 실전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시험을 볼 수 있도록 OMR 카드를 같이 넣어놨는데 이 문항 분석집 같은 경우에는 문항에 대한 이제 모의고사 보면은 모의고사에 있고 이제 문항 모의고사 해설지 들어가 있죠. 근데 단순히 모의고사에 해설지만 들어가 있는 것보다 그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 강의 듣고 그다음에 해설지 참고해서 여러분들 내용 정리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뭔가를 더 얻어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문항 분석지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일단은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 있죠. 그림을 제가 직접 첨삭을 해가지고 그림에 첨삭해서 이러한 그림의 자료를 어떤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의 그림을 혹은 자료를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 직접 선생님이 풀이한 내용을 직접 첨삭해서 이 그림에다가 첨부를 해놓을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그러면은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과 연관해서 출제할 수 있는 OX 지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OX 지문들을 쭉 여러분들 뭐 기출 지문이나 EBS 연계 지문이나 아니면은 교과서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총정 분석을 해가지고 각 문제당 그 개념에서 나올 수 있는 OX 지문들을 같이 첨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푸시고 해설 강의 들으시고 해설지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 자료 선생님이 어떻게 첨삭해서 풀이를 진행했는지 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개념과 관련된 OX 지문들을 다시 한번 OX로 점검을 해보시고 모의고사 하나를 풀더라도 여러 번을 반복을 할 수 있는 거 항상 강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교재 구성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를 풀 때는요. 그냥 단순히 생각날 때 푸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3회분 있는 거를 실전하고 똑같이 30분을 잡아가지고 자 시간 딱 타이머 재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초볼로 풀고 초볼로 푸는데 보통 12분에서 14분 사이가 나올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요 킬러 문제를 재검토하시고 마지막에 OMR 답안지 작성하고 마킹을 시험지하고 비교하는데 딱 30분 끝나도록 실전하고 똑같은 식으로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이 문제 내용을 분석을 하는지 문제 발문이 있으면 발문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자료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지 정답을 찾더라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가느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에 들어가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에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이 되면 여러분들이 검토할 시간이 좀 더 여유있게 주어지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문항 풀이를 하는지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22학년 수능도 믿고 듣는 엄영든 선생님 강의로 여러분들 6월 평가안뿐만 아니라 올해 11월 18일 수능에서도 수능 성적 폭발 여러분들 점수 폭발 등급 폭발 좋은 의미로 등급 폭발 여러분들의 원하는 대학으로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럼 본 모의고사 시즌 1 언팩트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 1 기출 변형 모의고사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